대삼치 아니죠? 아 근데 이거 참치 같아요 참치 아니에요? 천천히 해봐요 절대 놓치지 마요 절대 놓치지 마요 절대 놓치지 마요 와 전립선 고향이 어디십니까? 대구이요 15분엔디 대구일보 나오겠는데요? 15분엔디 이거 참친데요 오 그렇겄다 참친데요 이거 아니요 방언데요 대삼치 엄청 이거 방언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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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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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언데요 자세히 힘은 다 끝났어요 힘은 다 끝났어요 내가 진단 이거 갓도 좀 같이 해 줄래요 갓도 어디갔어요? 이게 이렇게 힘이 세요? 네 네 대성호에서는 엄청난 크기죠 자 이게 지금 딸기집 나오는 거거든요 아 다행히 이야 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신단 정확하죠 야 로우드 꺼보세요 이야 대박 올라왔다 출발 정확하죠 다 된 하나 찍어야 해요 네 아 아 파랗다 아 이야 이거 근데 잠깐 없이 들어도 되나요? 이거요? 네 됐어요 됐어요 들어봐봐요 요쪽면이 나오게끔 들어봐요 나 찍어주면 보여요? 들어봐봐요 옆치기 옆치기 옆치기가 제일 잘라요 이렇게요? 손을 열어놓으면 돼 손이 이제 부들부들 떨리죠 이야 이거 피 너무 많은데 이쪽 이쪽 반대편으로 잠깐 들어봐봐요 반대편 바꿔서 피 안나오겠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바꿔주세요 피 나온 사진은요 나중에 낚시 인생 길어지면요 버리게 돼요 옆으로 딱 들어봐봐요 옆으로 옆으로 들어야 과하게 크게끔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이렇게